자,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? 잘 봤죠? 오늘 확통 선택자들 특히 우리 확통 선택자들이 이번에 되게 잘 본 것 같아서 쌤이 너무너무 기뻐 특히 쌤이랑 같이 확통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무조건 올 킬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맞았거나 하나 틀릴 거나 하는 것 같아서 막 기쁩니다 그래서 수능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래도 쉽게 나온 편이긴 해요 쉽게 나온 편이긴 하다 그러니까 자만하진 말고 확통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 정도 하니까 다 맞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절대 확통은 감을 잃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감 잃지 말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알았어? 하여튼 너무너무 잘하셨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보통 제가 이제 30번 선택과목은 30번 한 문제 그냥 풀고 그랬는데 30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이번에는 30번보다는 사실 28번이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치? 그래서 고민 좀 해서 28번 풀까? 30번 풀까? 둘 다 풀까? 하다가 그냥 28번 풀게요 알았죠? 그래서 28번을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8번 풀어볼게 이쪽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 그려놨어 그렇죠?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이렇게 하고 NG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나중에 됐고 자 28번 한번 풀어볼 테니까 28번 한번 좀 보도록 하자 자 보시면 그러면 자 집합 X가 X가 1에서부터 5 이렇게 돼있고 이런 했는데 요것에 함수의 개수는 그랬어 그쵸? 함수 개수 되는 문제 너무 유명한 문제고 너무 잘 나오는 문제지 그치? 자 먼저 가 가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? F1 곱하기 F2 아이고 3이죠? F3 곱하기 F5 요렇게 3개 곱하면 뭐가 나온대? 그렇지 홀수가 나온대 자 그럼 질문 3개 곱해서 홀수면 뭐죠? 일단 봐봐 홀 짝 하면 짝 짝 짝 하면 짝 홀 홀 해야 홀이죠? 어 홀 홀 해야 홀이야 3개 곱해도 마찬가지죠? 홀 홀 홀 맞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아하 F1 F3 F5인데 얘네 다 모여야 돼? 얘네 다 모두 다 홀수해야 돼 모두 다 홀수 모두 홀수 맞죠? 짝수는 섞이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딱 쳐다보니까 공역 쪽에 홀수가 어딨어? 1 3 5 요렇게 있네 그쵸?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건 1 3 5는 어디로만 가야 돼? 1 3 5로만 가야 돼 맞아? 어 요거 일단 먼저 가 그 다음 나 나에선 뭐래요? 어 나에선 F2는 F4는 오케이 F4가 F2보다 크대 맞아? F4가 F2보다 크대 어 요거는 이제 어 요거는 알죠? 요거는 뭐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되는 거 알죠? 뽑아놓고 그냥 차례대로 긋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F2와 F4에 대해서는 딱 쳐다보니까 따로 무슨 얘기가 없어 무슨 말이야? 얘는 얘는 홀수던지 짝수던지 상관? 없어 맞아? 얘는 홀수던지 짝수던지 상관없어 그냥 하여튼 얘는 크기 크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죠? 어 그러니까 이제 홀수 조건은 1 3 5에만 딱 해당되는 거고 2 4는 F4가 F2보다 커야 돼 요거 이제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에서 모래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와우 치역이 원소가 몇 개 나와야 돼? 그렇지 3 개 나와야 돼 됐죠? 그럼 이제 요걸 종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한방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해야 돼요? 분류 맞죠? 분류 그럼 질문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분류해야 될 거 같아요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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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치역은 3개야 3개 3개가 딱 나와야 돼 근데 그 3개 안 해 보니까 홀짝이 엄청 중요하네 맞지? 홀짝이 엄청 중요하네 아 쌤 자 이제 이렇게 할게 요 가 조건을 딱 보고 쌤 이렇게 할 거야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?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쌤은 F1, F3, F5가 뭐라 그랬어? 다 홀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홀수 무조건 얘네 홀수여야 되니까 쌤은 요걸 가지고 분류를 할 거야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분류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F1, F3, F5에서 홀수가 그러니까 1, 3, 5가 몇 개 선택되느냐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몇 개 선택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가 조건에서 그러니까 가 조건에 있는 홀수가 한 개만 선택된다고 이렇게 한 개 홀수가 한 개만 한 개만 선택된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1이 되던지 3이 되던지 5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? 그럼 들어봐요 1, 3, 5가 모두 다 1로 가던지 1, 3, 5가 모두 3으로만 가던지 1, 3, 5가 모두 5로만 갈 수 있죠 끊어? 오케이 그럼 이제 몇 가지? 그렇지 세 가지 지금 설명 이해갔어?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됐어 1, 3, 5가 다 어디로 갔어? 그래 1로만 가던지 3 가던지 못한대 세 가지 딱 갔어 됐죠?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얘가 모두 1로 갔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이제 그 다음 2, 4가 남았네 선생님 이거 너무 쉽다 어떻게 하면 될까 2, 4는 그쵸?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1로 갔어 1 확정됐어 남은 게 뭐야 2, 3, 4, 5 이제 4개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? 그렇지 이제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네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2, 4가 슉 가면 돼 예를 들어서 3, 4 뽑았다라고 하면 2는 이거 4는 4 이렇게 가면 되네 그래서? 오케이 됐어 이거죠 됩니까?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? 어 오케이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? 4, 3, 10, 2, 6이죠 6, 3 그럼 18 18 18 18 18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가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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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수가 2개 2개 홀수가 2개 선택돼서 간다고 해볼게 2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, 3 이렇게 선택된 거야 1, 3 이렇게 선택된 거야 그러면 이제 1, 3, 5가 어디로 가? 1, 3으로만 막 가는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들어봐 1, 3, 5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? 2개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? 3, 2 괜찮니? 3, 2 됐죠? 그럼 이제 3, 2, 2 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1, 3이라고 가정해볼게 1, 3 1, 3 1, 3 그러면 이제 1,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제 맘대로인데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1이 1에서 1로 가고 3은 뭐 3으로 가고 5는 뭐 3으로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? 이제 1, 3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들어봐 먼저 1이 1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두 가지 3이 1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두 가지 5가 1로 가든지 3으로 가든지 두 가지 그치 그래서 들어봐 2의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2의 몇 제곱? 3 제곱이 되는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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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3, 5가 모두 다 1로 가든지 모두 다 3으로 가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? 그거는 지금 이 위에서 한 거잖아 홀수 하나 딱 뽑았을 때 그치?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몇을 해줘야 돼? 2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해 갔어? 오케이? 요렇게 되면 뭐야? 가 조건 얘기해서 가에서 F1, F3, F5가 1, 3, 5 홀수로만 가는데 그 중에 홀수가 몇 개? 1, 3, 5 중에서 두 개 선택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된 거지 이해 갔죠?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구 남았어? 잘 들어봐 그 다음이 좀 어려워 2랑 4가 남았는데 2랑 4가 남았어 들어봐 헷갈리면 안 돼 이제 2랑 4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치역이 세 개라 그랬거든 치역이 세 개? 좋아 치역이 세 개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들어봐 2랑 4가 이제 가는데 여러분도 딱 보이지만 1, 3은 일단 정해졌고 2, 4, 5가 남았는데 2, 4, 5 중에 무조건 일단 한 개는 뽑혀야 되지 한 개는 뽑혀야 되지 괜찮습니까? 한 개 뽑혀야 된다는 거 이해가? 오케이 그러니까 들어봐 이렇게 할게 그냥 2, 4, 5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을게 먼저 그럼 뭐야? 3, C, 1 됐어? 3, C, 1 그럼 이제 봐 예를 들어 볼게 5 뽑았다고 치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5 뽑았어 그럼 뽑아놓고 들어봐 2, 4 중에 2, 4 중에 어... 얘 이제 5를 뽑았어 그럼 이제 5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1, 3 중에서 또 하나를 더 뽑아야 되지 더 뽑아야 돼 다시 말하면 1, 3 두 개 지금 그 홀송이 있던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뽑아야 돼 맞아? 맞아? 어... 그래서 지금 5를 뽑고 1, 3 중에 내가 예를 들어 1을 뽑았다고 치자 1 1을 뽑았어 그러면 2, 4는 어떻게 가면 돼? 2는 1로 가고 4는 5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크다 작다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두 개를 뽑아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? 어... 그러니까 찾아 치역이 세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두 개를 뽑아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짝수 하나를 더 뽑아야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 하나를 더 뽑는다는 걸 뭐라고 한 거야? 어... 그러니까... 어... 그러니까 미안 저거 말해봐 1, 3 두 개 뽑아놨으니까 짝수로 말 잘못했어 미안 미안 1, 3 이제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더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뽑아 그리고 요거 1, 3 이렇게 뽑혔다면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더 뽑아 20 맞죠? 그럼 일단은 치역은 세 개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두 개를 내가 뽑았잖아 뽑았잖아 1, 5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가는 건 2는 1 4는 5 이렇게 가면 된다고 가는 건 내가 신경 안 써야 된다 괜찮아? 요거 설명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이해 가시죠?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좀 길었는데 계산하면 108 나와 108 계산하면 계산해봐 108 해서 응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홀수를 세 개 다 선택할 때 이렇게 홀수를 세 개 다 선택할 때 그럼 이쪽 봐 홀수가 다 선택했으니까 1, 3, 5가 다 선택된 거네요 그럼 세 개가 다 선택된 거니까 일단 치역 세 개도 다 끝난 거네요 요거는 그럼 일단 보자 1, 3, 5 얘가 이걸로 가는 거니까 이제는 배열하는 거니까 요거 몇 팩토리알? 그렇지 3 팩토리알 하면 되는 거죠 그쵸? 요거는 그냥 3 팩토리알이라고 말하면 돼요 곱하기 그럼 이제 요거 된 거고 요거 됐고 누구만 남았어? 요거만 남았어 근데 치역이 이미 세 개가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2, 4 같은 거 뽑으면 절대 안 돼 그럼 이제 2, 4 얘네들이 F로 가는데 누구 중에 가야 돼? 1, 3, 5 중에 가야 돼 그쵸?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? 두 개 뽑으면 돼 그러니까 3, C, E 하면 되죠 맞아요? 어 그럼 요건 몇인가요? 요거는 3 팩토리알 6이고 요거는 3, 6, 3, 18 요렇게 되겠다 맞죠? 끝! 다 더하면 돼 더 다음은 몇이에요? 144 요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? 오케이 142 뭐 괜찮아요? 네 괜찮다고 믿어요 자 그럼 다음 몇 번? 5번 알겠어? 잘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잘 됐고요 잘했고요 저기 뭐 이제 요렇게 말고도 더 좀 세세하게 분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쌤도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좀 풀어봤어 몇 가지 풀이를 좀 해봤는데 뭐 일단은 첫째는 그래도 제일 빨리 푸는 풀이는 요거 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요게 조금 헷갈렸었다면 그냥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푸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치역을 갖다 분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가 홀수로 다 가야 되는 거 생각해가지고 뭐 1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그래 짝수 2, 4가 뭐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런 풀이도 해봤고 그 다음 뭐 치역 3개짜리로 이렇게 풀어봤고 막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되긴 다 되는데 되게 헷갈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게 빠지면 안 되고 막 이런 풀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쨌건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그래도 제일 좀 빠른 풀이가 이렇게 홀수의 개수를 몇 개로 잡느냐 가를 가지고 이걸로 분류하는 게 가장 그래도 깔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설명할 때 약간 좀 헷갈렸을 수 있다는 느낌이 그냥 팍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안 헷갈렸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? 네 잘했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 6평 잘 보셔서 너무너무 잘했고 이제 다음에 또 9평도 더 잘 보고 확통을 할 때 무조건 다 마칩시다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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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